자 이것도 나왔죠. 통으로 다 증명하여라. 문제 딱 두 줄 나오고. 자 증명해라.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거 위주로 좀 잘 봐 두고 이게 나왔을 경우에 막힘없이 술술 풀어야지 여기서 막혀 갖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나중에 보세요. 딴 거 먼저 풀고. 그리고 서수정 답안지에 바로 적어야겠죠. 시험지에 적었다가 옮겨 적을 시간 없을 겁니다. 바로 적는 거. 그러면 바로 적게끔 막힘없이 바로바로 적으려면은 연습을 좀 하셔야겠죠. 평소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 위주로 연습을 좀 하세요. 그리고 증명하는 틀은 똑같죠. n은 1일 때. 좌변은 1을 대입하게 되니까 2 더하기 x가 될 거고 우변은 1을 대입하게 되니까 2 더하기 x가 돼서 2 더하기 x와 2 더하기 x는 똑같죠. 그래서 따라서 성립한다. 여기 적으시면 되고. 자 n은 이제 k일 때. 성립한다고 가정하면. 대충 적을게요. 성립한다고 가정하면. 그래서 n을 k로 바꿔줬습니다. 2 플러스 x의 k승. 여기죠. 그게 2의 k승 더하기 x의 k승이 되고. 이제 n은 k 더하기 1일 때. 2의 x의 k 더하기 1승으로 바뀌면서. 자 이 값은 2 더하기 x의 k승과 2 더하기 x로 쓸 수가 있죠. 근데 2 더하기 x의 k승이 뭐라고 그랬냐면. 위의식에서 이러고 있어요. 이거. 그럼 부등호 바뀌면서. 2의 k승 더하기 x의 k승으로 쓸 수가 있겠죠. 이렇게. 그 다음에 다시 전개하면. 2의 k 더하기 1승 더하기 x의 k 더하기 1승이랑. 이렇게 곱한 거. 2 곱하기 x의 k승. 그 다음에 x 곱하기 2의 k승이 되죠. 이렇게 됐는데. 이 값이 크거나 같다. 누구보다. 오른쪽 식에 k 더하기를 대입한 거. 그럼 이렇게 똑같으니까 없어지고. 이렇게 똑같으니까 없어지니까. 이 두 개만 왔겠죠. 그래서 2의 x의 k승 더하기 x 곱하기 2의 k승이. 0보다 크냐. 크거나 같냐. 당연히 크거나 같죠. 왜냐하면. x도 양수고. 문제 써 있습니다. x도 양수고. 자연수도 양수고. 그럼 당연히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겠죠. 따라서. n이 k 더하기 1 때. 다음 부등식이. 성립한다. 그래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. 여기는 이제 써 있습니다.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. 다음 부등식 n이. 성립한다. 라고 제일 마지막 줄에 적어주시면 됩니다. 막힘없이 순수 적으면 한 3, 4분이면 적죠. 3, 4분이면. 평가위. 그래서 이렇게. 습 declared.